자,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. 보자. 이건 뭐야? 이만큼씩 마시는 거야? 하루에 이만큼씩 마셔? 우리 곰탱이는 파워에이드를 1.5리터씩 하루에 한 개씩 마셔? 이야, 대단하네요. 다른 애들은 옆에 텀블러가 있거나 종이컵이 있거나 이런 식인데 스케일이 다르죠? 이만한 거 하나씩 딱 갖다 놓고 이야, 계기가 막히네. 지문에 나오는, 뭐라고 그러니 이게? 물질대사율이 커서 그럽니다. 자, 한번 봅시다. 일단 문제 분석을 해볼게요.